인터넷에선 어떤 소식들이 화제일까요? 인터넷 와글와글입니다. 배우 이영애 씨와 중국 배우 판빙빙 씨의 투샷이 온라인을 뜨겁게 달궜습니다. 두 사람은 현지 시각 지난 10일 제17회 홍콩 아시안필름 어즈에서 만났는데요. 두 사람이 카메라를 향해 서로의 얼굴 아래 손받침을 해주면서 다정한 포즈를 취하는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이후 판빙빙 씨는 직접 자신의 SNS에 사진을 공유하면서 이영애가 제일 예뻐 보였어요라는 멘트를 올렸는데요. 사진을 본 누리꾼들은 두 사람이 같이 있는 모습이 신기하다, 한중 대표 미인의 만남이라며 크게 환호하고 있습니다. 이날 이영애 씨는 아시아 영화 산업과 문화 전반에 걸쳐 뛰어난 업적을 이룬 아시아 영화인에게 주어지는 아시아 영화 엑셀런스상을 수상했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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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